아이고 이제 좀매 이게 작아 좀매 나와 이리와 아빠 왔잖아 뭐하는 거야 지금 반 걸쳐 가지고 좀매 잤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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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지개 하고 기지개 아이고 기지개 좀매 아빠 왔는데 그거 다 그렇게 아이고 빵시 빵시 아빠 왔는데 빵시미 봐봐 빵시미 에이 또 그거 또 물었네 그거 또 물었어 왜 빵시미 빵시미 왜 왜 왜 빵시 이리와 빵시미 아빠한테 와봐 아이고 우리 꼬리코터 아이고 이뻐요 좀매 아빠 왔는데 할 거 다 하고 아이고 뭐 뭐 뭐 왜 좀매야 아빠 왔다고 좀매님 아빠 오셨다구요 어 어 좀 아는 척 좀 해줄래 어 응 응 정말 좁아 이제 너 그거 좀매 아빠 왔어 아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제 인나셔 이거 뱃살 봐 이제 큰일났어 이제 뱃살만 늘어가지고 응 좀매 좀매 우리 빵시미아 다른거 다른거 물어봐 다른거 우리 빵시미 또 다른거 어떤거 왔던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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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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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건 싫은갑다